천주산 등산 왔습니다 천주산은 하늘 받침대 라는 이름을 가진 산으로 기둥처럼 보이는 산입니다 붕어산이라고도 한답니다 현 위치에서 천주산까지 0.8키로 왕복하겠습니다 대웅전 목로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? 천주산 마이블 가는 길 천주산 마이블 가는 길 너무 정석적으로 만들어놨어 천주산 마이블 가는 길 천주산 가지고 왕복 천주산 마이블 천주산 마이블 천주산 마이블 천주산 마이블 짧은 만큼 묵직이 같다 산이 산을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돼 천당으로 가는 계단 보인다 천당? 천당인가? 이 계단 없으면 여기는 와이개곱 같애 야 이거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거네 가보면 알지 아 소나무가 이쁘다 돌탑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올려놓는 거 같애 여기는 좀 큰 게 있네 이것도 일조했습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우와 진짜 우와 천국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더 올라갈까? 올라가? 올라가는 거 아니였어? 끝까지 가? 더 올라가? 더 올라가? 아니 나는 뭐 모르겠어 더 올라가? 더 올라가 안 보겠던데 뚜껑 빼기까지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건 누가 보면 욕하겠다 자 반점 올라간 걸로 처리해주세요 저 파이는 뭐지? 밑에 벨로였는데 밑에 벨로였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어 진짜 진짜 저기요 그래 우리나라 닮았다 호수가 진짜 저쪽에 거대한 숨겨진 문명이 있을 거 같애 와 정말 대단해 오우 옆에 절벽 안 봐 내가 저기를 올라오려고 했어 미쳤어 아니야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어 그래 자기가 말려서 못했어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런 데가 있었구나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완전 칼방이겠네. 우와 좋다. 저쪽 어딘가 수백산 있을 텐데 안 보여. 옛날에 어떻게 다녔을까. 저기 호수. 우와 밑에 절벽 아래로 한 가요. 청두산 정상석입니다. 우와 산은 이렇게 오름한데. 뭐야 836m 무서워서 눈으로 찍을 수가 있을까. 됐어. 위험해. 위험해. 죄송합니다. 청상입니다. 대략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네. 너무 멋있어. 마음에 들어요. 하아. 주위에 뭐. 우와. 이게 산행하는 그 산인데. 저 몇 산이에요? 저쪽. 동덕산? 동덕산입니다. 홍덕산. 이쪽으로 가나 봐. 이게 동네 많아. 이게 진짜. 이뻐. 하아. 저어. 어디에 소백산일 텐데. 안 보여. 저. 물어봅시다. 저희 한 번 가죠. 아 저기 소백산입니다. 아. 이뻥니다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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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을 보면 안 찌래. 눈도 있고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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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이제 천국에서 현실로 돌아가는거에요 속세로 가서 이제 싸우자 스님 목소리 되게 맑고 좋네 오늘 천주산 등산 잘하고 왔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고 기대와는 달리 웅장하고 엄청난 모습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